현장 지휘자가 필요한가? 손맛이 뭔지 보여지지 불로 정화하고 깨끗한 세계를 세우라 카론, 기다리는 거 못해 100초만 기다려줄게 넌 무슨 맛일까? 대성공이야 흠 바로 신나 노래 될까? 흠 제대로 찝었군 숨기기 딱 야호 이기는 편 우리 편 야호 이기는 편, 우리 편 가자! 다시 못살게 구는 일은 없을 것이오 내피가 배고파했어 불렀는가? 잘됐다, 그치? 뭐야? 너 무슨 맛일까? 적들이 흔들흔들 기회, 아냐? 불길 속으로 너 마 자 개오브레 걸려라 흥 흐드러졌구려 하하하하! 심장증! 뒤켜주마! 다시 못살게 구는 일은 없을 것이오 자! 한 건 했고! 야호! 이기는 편, 우리 편 인간에 언제 넣기 피해주지? 색색이 황홀하고 아예 기억 못하게 하려는 길이구렴 이번엔 내가 괴롭혀주마 장비가 필요한가 몸이냐 다 죽어라 아예 기억 못하게 하려는 길이구렴 아예 기억 못하게 하려는 길이구렴 개화하였구렴 이 순간을 어딘가에 담고 싶군 아주 뭉개버려주지 카론 카론, 기다리는 거 못해 백초만 기다려줄게 불렀는가 뭐야? 피워보지 피워보지 승객이 딱홍 한번 먹였어 피워보지 피워보지 대성공이야 카론 신나 노래 부를까 내 피워보지 내 피가 배고파했어 잘 됐다 그치? 피워보지 피워보지 다시 못살게 구는 일은 없을 것이오 야호 이기는 편 우리 편 야호 우리 편 다는 무슨 맛일까 다 죽어라 미 피워보지 내 피가 배고파했어 잘 됐다 그치? 그치? 불길 속으로... 그는 확실히 빼는 핑이 좋지. 미이제두 너도... 이 안에 담아주지... 네피가 배고파했어. 잘됐다. 그치? 넌 무슨 맛일까? 다 죽어라. 버려! 뜨거운 불꽃이 마음을 녹일 수 있다면… 방금껏 아무 쓸모도 없었어. 바보. 걸려라! 야호. 이기는 편. 우리 편. 넌 무슨 맛일까? 너도 걸렙적이 돼버렸군. 좋아, 다 죽어라. 당연한 결과죠. 저는 선택받았으니까. 돈 벌러 가자. 깡도 없다는 말은 취소해 주지. 우리가 저것들이랑 신나게 노는 동안 용쾌 도망 안 갔네? 넌 이제 죽었어. 남의 걸 뺏었을 줄밖에 모르는 변변찮아 헛똑똑이들 주제에. 맞는 말이네요. 그래서 이번에는 로봇 톰이 지구 안에서 조금 색다른 걸 가져왔습니다. 문어 나이븡 중 문어 나이븡. 카론. 기다리는 거 못해. 100초만 기다려줄게. 울림. 보. 속. 이럿. 문어. 가자! 지금 뭘 잘못했는지는 알기나 해. 드라마에서 봤어. 적들이 흔들흔들. 기회 아냐? 넌 무슨 맛일까? 너. 맛. 취. 취. 이제. 숨기기 딱 콩 한 번 먹였어. 자! 한 번 했고. 좋아. 흐들어줬구려. 하하. 미끄러지는 꼴 좀 버라지. 다시 못살게 구는 일은 없을 것. 너도 걸렷적이 돼버렸군. 네피가 배고파했어. 잘됐다. 그치? 가자! 퐴! 헉. 갈려라. 퐴! 다시 못살게 구는 일은 없을 것이오 회성공이야 야호 이기는 편 우리 편 키워보지 걔 오늘 가져가라 자 한껏 했고 걸려라 제대로 찝었군 자 한껏 했고 이상하지 않아? 애고란 거 저렇게 계속 유지한 채 남발하면서 쓸 수 있는 거였어? 난 몰랐는데 다들 알 거 아니야 애고는 만능 도구 같은 게 아니라는 거 정신이 넘어가지 않게 붙대고 있는 거 무지하게 힘들다고 그리고 누가 그러지 않았어? 이놈들 죄다 영구한 출신이라며 우리보다 능숙하게 애고를 다룬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이건 전투가 능숙하냐 마녀와는 다른 차원의 문제다 무슨 술술을 쓴 게 틀림없다는 뜻이지 한 가지 짐작가는 가능성은 있어요 만약 저들이 환상체를 아래 형태로 수복시킨 후 로보톰의 코퍼레이션과 같이 애고를 발현하는 방법을 알아내서 다시 말해 황금가지의 클리포트 억지력을 사용해서 침식에 대한 억제 훈련이나 조건에 대한 연구를 반복했다면 단기간에라도 침식의 영향을 받지 않고 능숙하게 애고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할 거예요 저들이 사용하는 것은 애고이면서도 압축되고 억눌려 범용성을 띄도록 가공한 도구이기도 하니까요 그렇다면 로보톰의 코퍼레이션에서도 네 그곳에서는 애고를 해결사가 아닌 대부분 일반적인 직원들이 사용했어요 물론 저희가 사용하는 애고는 로보톰의 사에서 사용했던 것처럼 정제된 애고는 아니에요 잠깐, 잠깐만요 황금가지의 클리포트 억지력을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는 지금 여기 가까이 있다는 얘기겠군 황금가지를 쥐고 있는 동백이란 자군 하... 이쯤 되니 보안 수준이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군 테러봄의 대장격이 되는 자가 버젓이 이곳 어딘가를 활보하고 있는데 발견하는 자가 하나 없다니 반박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싶으나 할 말이 마땅치 않군요 저도 이렇게 쉽게 뚫릴 거라고 기술해방연합은 나름 이름있는 회사를 퇴사한 연구원들로 구성된 단체니까요 그런가 똑똑한 악인들이었군 아니, 똑똑한데 악인이 가능한 것인가? 아흥, 혼란스럽군 혼란스러워 너무 감탄하진 마십시오 그렇게나 현명했다면 멀쩡히 다니던 대기업을 관두고 이런 테러 단체에 가입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원했던 삶과 달랐을 수도 있겠죠 rats 기술방전 정의 마지막 발견 동료 합의 deceased 개화하였구려 이 순간을 어딘가에 담고 동료 로봇 로봇 비닐 조사 맛있는 경험을 기대하지 늦으면 메피랑 먼저 갈꺼야 먼지나게 패주지 적들이 흔들흔들 기회 아냐? 먼지나게 패주지 가죽아라 흐드러 젖구려 다시 못살게 구는 일은 없어 승객이 딱히 한 방 먹였어 야호 이기는 편 우리 편 가자 다시 못살게 구는 일은 없을 것이오 내 피가 배고파했어 잘됐다 그치? 먼지나게 패주지 지금 뭘 잘못했는지는 알기나 해 드라마에서 봤어 공격 으음 흠 흠 베그러 젖구려 흠 다시 못살게 구는 일은 없을 것이오 흥 흠 흠 흠 야호, 이기는 편, 우리 편. 야호, 이기는 편. 다시 못살게 구는 일은 없을 것이오. 일타입비, 맞지? 카론, 스타메 줄게. 개화하였구려. 이 순간을 어딘가에 당... 갈게요. 감사합니다.